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임용 준비만 시작해서 N수생으로 인천지역에 올해 합격한 수강생입니다. 학부 시절 디자인공예 교직 이수를 했었는데요. 다시 교육대학원을 들어가서 이렇게 시험을 응시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원래 지난 연도 동안에는 서울지역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2021학년도에 서울지역 응시해서 1차 점수가 70점 이상으로 합격을 했었지만 최종 합격에서 떨어지면서 뒤집혀서 떨어지면서 다시 재도전을 하였고 올해 지역을 인천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저는 원래 하던 일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이렇게 공부를 올인을 하게 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여느 고시생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3수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될 때부터는 공부가 길어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멘탈 붕괴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들이 찾아왔습니다. 확실히 집중력도 떨어지고 체력적인 한계도 많아서 평균 공부 시간이 일단 줄어들었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주는 불안감이 그 N수생으로서 시험 준비를 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요소였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 3수 때 1차 성적이 많이 올랐고 그 이후에도 공부 방법이 특별히 달라짐 없이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이 합격 수기 발표는 3수 준비 때의 시기 학습 방법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장수생으로 제가 준비했던 마음가짐, 마음 조절 측면을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 저와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으신 임고생 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끝까지 노력하시면 저처럼 그래도 합격했고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부끄럽지만 앞에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교육학 부분인데요. 저는 일단 교육학은 1년은 올인해서 한 강사님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다 따랐어요. 그래서 직강으로 전부 다 나갔고 모든 이론 부분들을 다 열심히 입에서 달달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한 바퀴를 돌려서 준비를 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게 자산이 되어서 교육학은 크게 어려움 없이 금방금방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학을 9월 달에 처음 책을 펴서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낼 수 있고 그 9월부터 본 이론이 제가 전 영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9월부터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월까지는 전공에 올인할 수 있었고 저와 같은 방법은 그런 자신의 그 이전 이론에 대한 베이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학 공부의 핵심 포인트는 별도로 기본서를 회독을 해가면서 모의고사 강의를 충실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월부터 이게 가능했던 것은 기존의 베이스가 있는 상태로 이걸 상기시키면서 암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날 모의고사 강의를 듣고 복습을 꼭 하고 그날 배우고 그날 알게 된 개념은 무조건 암기를 하고 지나갔어요. 다시는 못 볼 거라는 마음으로 물론 그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모의고사들을 볼 때마다 어떤 영역들이 나왔고 어떤 주제를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셨는지를 적어서 간단하게 다 정리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고 거기서 제가 틀렸던 부분들을 형광펜을 쳐놓고 나중에 다시 시험 직전에는 그것들만 쭉 다시 보면서 틀렸던 걸 또 틀리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보면서 다시 쭉 훑는 이런 방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포스트잇 많이 사용했고요. 안 헤어지는 단계나 명칭 같은 거는 굉장히 크게 출력을 해서 벽에 붙여놓고 그걸 외우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보면서 외우다 보면 생각보다 그 큰 글씨가 눈에 더 잘 들어오면서 암기가 좀 더 빠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되게 운이 좋게 교육학은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저도 사실 장수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렇게 차분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저의 사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공에 대한 부분이에요. 전공은 저는 제수 때부터 꼭 쭉 위상미술 선생님들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고 처음 1년 그리고 2년은 커리큘럼을 전 1년 커리큘럼을 전부 다 들으면서 그대로 따라했던 것 같아요. 저는 꽤 성실한 편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빼고는 하루도 나중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공부 시간이 다소 줄어든 날이 있을지라도 거의 공부를 거르는 날은 없었고요. 매일매일의 시간보다는 일주일을 보았을 때 하루 평균 시간이 7, 8시간 정도의 약 그 정도 시간을 유지하려고 늘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유지하는 게 장수생이 됐을 때인데 그 전에는 좀 더 많이 하려고 했지만 이게 점점 시간이 줄면서 그거에 대한 불안함이라는 이전에는 이만큼이나 했는데 올해는 이것밖에 못하고 있네 이런 불안함이 되게 컸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자신을 다스리는 이런 마음 조절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3수 시기의 공부 방법을 베이스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1, 2월은 위상 기본서를 천천히 회독하면서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물론 강의를 계속 같이 듣는다는 전제이고요. 그다음에 3, 4월은 심화 이론 내용을 꼼꼼히 회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달에 한 바퀴를 돌리는 게 사실은 느리게 보일 수도 있는데 초반에 이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속도가 잘 안 붙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소신껏 그렇게 꼼꼼히 읽으면서 차분히 다 읽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5, 6월은 장지연 선생님의 서술형 기출풀이반이 운영되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위상미술 들으신 모든 수강생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의예요. 강추하는 강의이기도 하고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일단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진짜 특별한 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같이 들으면서 또 기본서 회독을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잘 외워지지 않는 것들은 이때부터 따로 빼서 서브 아닌 서브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는 1, 2월, 3, 4월을 통해서 이론들의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했고 다시 돌아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미 이게 재수였기 때문에 이때도 외워지지 않은 것들을 따로 빼서 종이에 막 적었어요. 물론 포스트잇이나 이런 걸로 막 빼서 적었다가 이런 걸 모아 모아서 5, 6, 7, 8월에 천천히 정리된 노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8월까지 무조건 완성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영역별로 제가 외워지지 않았던 부분, 암기가 어려운 부분 혹은 자꾸 잊어버리는 부분들을 모아서 순서대로 나중에 한꺼번에 A4용지를 이렇게 펼쳐 보이는 방식으로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쭉 이어서 적어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틀린 걸 계속 틀리고 잊어버리는 걸 계속 잊어버리고 이런 게 때문에 정말 시험 직전까지 그 부분들만 항상 어려운 부분으로 남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저는 진짜 시험 직전까지 가져가서 보는 저만의 어떻게 보면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8월까지 이게 같이 병행이 되고요. 7, 8월 달은 영역별 예상 문제반이라서 영역별로 회독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역을 다시 한 번 회독을 하게 되고 저는 또 다시 이 부분을 심화이론서로 또 돌리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서 문제를 틀린 거, 잊혀진 개념들, 새로이 추가된 개념들 이런 것들을 다시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회독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90, 11월은 마지막 모고반, 파이널, 그리고 마중물 이런 강의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 강의들 전부 빠짐없이 들었고요. 이 모든 자료들이 추가될 때마다 추가해서 또 회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9월부터는 아무래도 회독 속도가 빨라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회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중물이나 이런 강의들은 요약 자료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주시는 문제들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적중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전에 안 알려주시는 개념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때 같이 보게 되면 내가 소홀히 했던 거, 잠시 잊었던 거, 이전에 깜빡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점검의 시간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까지 끝까지 챙겨서 위상, 미술의 모든 자료를 여러분들이 시험 직장까지 다 회독해 나가면서 활용하시면 시험 보시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반복 듣기를 했고 빠르게 혼자 회독이 어려울 때는 이런 강의를 배속을 높여서 들으면 조금 수월하게 함께 따라가면서 이것들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기가 필요할 때 그리고 역사, 미술사와 관련된 동미사, 서미사, 한미사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은 그 흐름들의 이야기들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사실 필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계속 듣다 보면 귀에 남거든요. 그런데 정말 특별하게도 이렇게 곁들여서 말씀해주시던 그런 이야기들이 출제될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수생이다 보니까 그런 걸 느끼게 된 케이스인데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녹음해서 혼자 듣고 계속 듣고 익숙해지면 그런 부분들도 커버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직강을 꼭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초수, 재수 이렇게 위상 선생님들 수업을 들을 때 이 수업이 익숙하지 않다면 직강을 정말 추천드려요. 인강도 좋지만 강의가 끝나고 나시면 항상 늦은 시간, 정말 밤 9시까지도 질문을 다 받아주시거든요. 장지환 선생님의 수업 강의를 듣고 나면 개별 첨삭 과정과 더불어서 도판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오개념들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체크가 해주시면서 알려주시는데 저는 그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수업 때는 하나하나 이렇게 시간 관계상 도판 하나하나를 설명해주시면서 준법, 묘법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눈들 이런 거를 다 챙기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때 제가 갖고 있는 오개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체크해서 알려주시는 이런 것 때문에 이해도도 확 올라가고 이때 정말 실력이 많이 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이건 위상 선생님들만이 어쩜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저는 이 특별한 시간을 꼭 직강을 나와서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서부터 심화이론, 마중물 강의까지 그 모든 자료들을 좀 철저하게 버리지 말고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다 활용해서 끝까지 회독을 하는데 함께 본다면 아무래도 시험 볼 때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이나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생각이 안 난다거나 자주 틀리는 부분이라거나 자주 잊어버리는 부분이라던가 끝까지 암기가 필요한 어떤 단계들 이런 것들은 따로 빼서 시험 그날 아침까지도 보신다면 아무래도 시험 볼 때 부담감이 조금 덜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공까지는 마치겠고요. 2차 준비는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장수생이라서 스터디를 활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2차는 무조건 스터디다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서 불안함이 있었었는데 저도 예전에는 그런데 한 번 경험해 보니까 스터디가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관련된 면접이나 수업 실험 관련된 지식들이 일단 자기 머리에 완벽하게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넘쳐서 내가 물어보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갖고 있어야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실현을 해낼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스터디는 이걸 해볼 수 있는 어떤 장이고 나를 남들에게 보여줘서 태도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자신이 촬영을 해서 자기가 점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차 때는 우리 미술은 실기가 많은 시간을 준비 시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접이나 수업 실험을 준비하는 시간은 많이 부족한 교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고 체력적인 소모도 실기로 많이 가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스터디하는 것들이 나의 체력과 시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거나 좀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러면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고 무조건 스터디가 좋은 거는 아닐 수 있다. 이런 자신의 어떤 공부 스타일을 좀 파악해 보시고 계획을 짜시면 더 좋은 준비 기간을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기는 여느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겨울 특강 시간에 실기 학원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가 합격할 때 합격까지 올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멘탈 관리와 체력 관리예요. 장수생 분들은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멘탈 관리는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체력도 마찬가지고요. 체력은 초반 6개월 전까지는 꾸준히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보통 저는 그냥 등산을 가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멘탈 관리 같은 경우는 진짜 당락을 자유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되는데 내가 하기로 했는데 오늘만 약속을 지키자 더 이상을 그 이상도 생각하지 않았고요. 정말 힘들 때는 지금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기에 나를 도와주고 있는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지연 선생님과 위상 선생님은 정말 수강생들에게 있어서 그런 학습적인 도움도 정말 많이 주시지만 정서적인 지지도 정말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N수생이니까 오래 배웠잖아요. 그래도 늘 한결같이 수강생을 진심으로 아끼고 또 수강생들의 합격을 정말 수강생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이렇게 살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은 기회로 저와 같은 합격이라면 합격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부 기간이 좀 길어서 자존감이 좀 많아지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많이 무너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그러지 않기를 저는 정말 당부드립니다. 다른 것보다 이 시험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도전의 과정을 실패로 정의하지 않으시고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소신껏 길을 가신다면 어떤 결과이든 여러분들의 삶의 좋은 결과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